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상당한 타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게 되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은 이번에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의 이유로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손준성 검사가 징거를 인멸을 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애초에 손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의 소환에 대해서 여러 번 회피를 하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변호인을 제때 선임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곤란을 겪자 공수처의 소환 날짜를 밀어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손 검사의 소환 날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법원 측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원 측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방어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법원이 손 검사의 방어권을 언급을 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손 검사 측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법원에 접수된 지 이틀이 지난 지난 25일 오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냈고 영장 청구서도 심리 16시간 전에야 받아볼 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에게 방어권을 위해서 신문을 27일까지로 늦춰달라고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거절을 했고 손 검사는 이날 신문에 출석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에 부당함을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중론인데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피의자 측에다가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수처가 이런 설레를 깬 점 등에 비춰가지고 방어권 기회가 손 검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그러지 않았고 게다가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자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점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의 기각사유로 들었고 이는 피의자에게 도망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공수처가 손 검사의 범죄 혐의라고 적시한 내용도 소명이 불충분하다라고 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 측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다 대고 수사진행 경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손 검사 측에서는 심사에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에다가 고발장 최초의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적시한 점도 문제를 삼았는데 지난달 10일에 공수처는 수사의 신호탄을 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40일이 넘도록 수사를 했지만 검찰 고발 사주에 관련해가지고 고발장의 작성자조차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주지 않았고 수사도 완전히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는 김웅하고 조성은의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손 검사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법원 측에서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공수처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된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고발 사주 관련해가지고 윤 총장 쪽으로 수사를 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입증을 하는 관문이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공수처가 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그리고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공수처가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을 치는 행태로 보았을 때 이거는 사적인 보복이나 마찬가지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 검사의 영장이 기각이 되자 윤 전 총장 측하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번에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의를 당해 내팽개친 공수처의 정치 공작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에 정치 개입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증거로는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가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공수처가 정치 중립 의무화하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 공작을 지시했는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번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권 진영에서 공수처를 압박을 해가지고 공수처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서는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가지고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박주민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여당 측에서 공수처에다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무리한 영장 청구하고 기각으로 인해서 공수처는 설립 명분을 잃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법조계하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에 개입을 하느라 사법 절차까지도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은 오히려 윤 총장 측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신을 엮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공수처를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 영장 기각이 사실상 윤 총장 측이 이런 주장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손준성 검사는 과거 대검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 작성하고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는 혐의로 받고 있는데 수사 경험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보낸 고발장이라든가 텔레그램 사진 등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으로 보는 손 검사에게 당시 전후 상황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속에 손준성 보낸 문구에 진입한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수처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신속한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문자 메시지도 손준성 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공수처가 대선 야당 경선을 의식했다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누구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며 원칙대로 수사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법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얻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